오늘은 합주 날입니다. 라이브 클립 준비하러 합주하러 가고 있는데 드럼이랑 기타 치는 친구랑 건반 치는 친구랑 되게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우리 멤버들 제외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친구들과 같이 합주를 하고 그러다니 신기합니다. 거의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합주해 오고 거의 10년?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합주를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면 설레는 마음을 품고 합주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네 하아 개인 양을 좀 줄이고 안녕하세요. 카메라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찍는 것 같은 느낌. 여러 가지 이거 안패서요. 이거 안패서요. 여기 없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쉬는 시간을 가십시오 좋다 딱 지루었어 이 노래가 잘 안 할 줄 알았던 그림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계속 흘리고 다시 후회를 다시 흘리다 보면 그 언제나 마이팬의 밥주 중간 잠깐 쓰는 시간입니다 그리다 보면 합주를 하고 이제 안녕 절가를 합주를 곧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합주날 안녕 잘 가 하고 오겠습니다 한 번 알면 변했나요 내 곁에 있을 때보다 너의 내일은 훨씬 닳을 거야 내 곁에 있을 때보다 그냥 안 돼 나의 곁에 있을 때보다 내 곁에 있을 때보다 내 곁에 있을 때보다 내 곁에 있을 때보다 내 곁에 있을 때보다 진짜 좋다는 게 I don't feel it, I probably have said it before I'm just kidding 좋다 준비가 된다 좋구만 안녕 오늘 라이브클립 합주 연습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합주를 했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합주를 한다는 이 느낌이 되게 신기하고 뭔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아직도 사실 믿기진 않지만 재밌었다 내일도 라이브클립 마지막 합주 가 있습니다 파이팅! 조회가 있었나? 네 이제는 상대방에 있는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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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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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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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희... 음... 라이브클립 합주를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합주! 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라이브클립!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라이브클립 촬영 장작입니다! 아... 아... 오늘도 세트장이 너무 예뻐요! 그냥 곰돌이가 있고요! 성진이 형 같은 느낌... 오늘은 4곡을 촬영합니다!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하고 중학생 때부터 밴드를 했고 같이... 그러다가 고등학교때도 밴드를... 몇 번... 많이는 아니었죠? 몇 번 했었는데... 다시 또 합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예쁘게 잘 찍고... 마이데이 분들에게 또... 좋은 영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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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지현市長 안녕하세요! 이미... 저희 마이데이 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참여하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너무 꿈에 그리던 그림이잖아요! 디리, 현이, 저, 찬형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곡 할 때, 그리다 보면 촬영할 때 약간 울컥했어요. 근데 나도 조금 큰일 날 노래 중에 하나긴 한데 곡에 또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의미 있는 곡에 의미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퇴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